이슈가 되는 뉴스 속에서 다양한 또 유망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속으로 에듀원의 김준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어떤 뉴스 준비했어요? 오늘 중국 관련 내용 뉴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중국에 이제 차기 지도부 권력 교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새로운 지도가 구성이 되면서 분배 개혁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배 개혁안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중국에 관련된 내수 소비 관련주를 계속 한번 주목하자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내수 소비주 한다면 상당히 많은 종목이 있고요. 또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뉴스에서는 이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도 그런 특집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관련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한국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고 또 조정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분배 개혁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8일이죠. 18차 중국 당대회인데 이제 중국 개혁안의 분배 개혁안에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지금 조정장에 약간 들어와 있다는 측면을 봤을 경우에 중국 소비 관련 조정장의 대안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분배기안의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최저임금 있다는 인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지역별 계층별 소득 불균형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격차를 해소한다든지 또 의료보험을 사회보장 제도와 함께 확대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중국의 일선 도시 흔히 말해서 북경 상해를 중심으로 한 직할 도시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천진, 충진 같은 도시가 있는데 보통 통칭 일선 도시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이선형이나 삼선으로 확대되는 흔히 말해서 모든 인민들을 좀 고르게 잘 사시는 그런 분배 개혁안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역시 상해 증시에 상장해 있는 중국 내수 소비라든지 음식료 업종, 제약 업종들이 상당 부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부분 선반영돼서 중국의 내수 관련된 상당히 지금 올라와 있는데 향후에 이제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한 번 또 공략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심주로서는 이제 일단 오리온이나 빙들의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뭐 멜리오비나 휘비츠 같은 중소형 주류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눌림목시마다 추가적으로 매수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지금 분배개혁안이라는 것들은 단순히 어떤 중국의 어떤 정책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수 소비시장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좀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한 번 관심을 가져올 만한 필요성이 꼭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는 중국 또 분배개혁안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또 주목을 하시면서 지금 중국의 소비 관련주들 물론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이 시장이 조금 더 변화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시면서 이와 관련된 관심주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네. 제가 그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메일리업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중국 관련된 메일리업은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유시장과 그다음에 유화복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주 포인트인데 분유와 유화복시장이 각각 한 10조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10배에서 20배 정도까지 급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요. 중국형 분유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0억 했는데 올해는 150억, 내년에 280억 정도의 매출이 전망이 되고 흔히 말해서 캐파 사이즈보다는 상승세, 상승 추세를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분유의 판가가 인상한 측면이 있고요. 중국 수출은 계속적으로 확대에 일러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성장 모멘텀이 메일리업 같은 경우에는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베로트세븐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중국 유화복시장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국 매출이 2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330억 정도. 역시 이 회사도 유화복시장의 성장세가 분유시장만큼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 성장세를 조금 더 주목하셔야겠다고 말씀을 드려야겠고 이 제로테스븐이 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9월 초에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를 했는데요. 다음 달 초, 10월 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실적이나 성장성을 봤을 경우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요. 그리고 또 최근 메일리업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한 60만 주 기간이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역시 기간의 순매수 추세를 봤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주가의 우상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국의 이런 내수 소비의 성장 모멘턴과 함께 주목을 계속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앞으로 고성장이 예상이 되는 메일리업.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향후에도 중국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더욱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중국 시장 관련해서 관심 종목까지 짚어봤고요. 두 번째 뉴스 어떤 게 될까요? 두 번째 뉴스는 제약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불붙는 제네릭 시장 원료의약품 업체들 수혜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런 기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네릭 시장, 복제약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뉴스 내용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글로벌 제네릭 탑 3 안에 드는 테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제약업체를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제약업체들이 급등을 하고 상악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네릭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네릭 시장이 급성장한 이유는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특혜 만료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올해 특혜 만료가 되면서 신생제약업 시장이 집중이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이 한 100조 정도로 규모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 그리고 특히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재정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제약을 선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재정 보험을 바꾸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결국에는 이런 시장이 변화할 때 원료의약품을 공급하는 제네릭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국가별 등록 절차가 복잡한데 이런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보호하는 회사들이 흔히 말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에 아주 손꼽힐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매해 수출을 통해서 20% 성장을 하고 있다는 측면 그런 점들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다국적 제약사 기존의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 원료의약품을 공급을 받았는데 아웃소싱을 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관심주로서는 에스틱 파마라든지 코로나 생명과학 같은 선도주가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신고가를 냈고 지금 조종을 주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후발주로는 화일락품이나 대봉 LS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원료의약품 공급 업체들은 앞으로 업황에서 큰 사이클을 이미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이 올라왔지만 더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 부분 시장이 퍼져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서 어떤 업체를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네. 에스틱 파마라는 업체를 좀 보겠는데요. 에스틱 파마라는 원료의약품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내 최초라든지 글로벌 두세 번째 개발한 원료의약품이 한 40여 종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74%가 수출인데 그중에서 전체 수출의 한 80%가 일본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제네릭 시장이 굉장히 크고 호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역시 또 공장을 증설해서 생산 능력이 두 배나 확대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국적 제약사와 여러 가지 체결하는 제네릭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의약품 생산 대행하는 CMO 부분을 체결할 것으로 또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 있고요. 역시 작년에 의해서 올해도 역시 20%의 영업이익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원료의약품 성장과 함께 제네릭 성장과 함께 꼭 주목하셔야 될 회사에서 에스틱 파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두 개의 종목까지 추려봤습니다. 에듀원의 김준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